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리 지원하고 얼리 합격자 발표가 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역시나 우리 또 버클리 아카데미에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업데이트된 소식들부터 전해 주시죠. 네, 좀 자랑거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얼리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얼리 리조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명의 학생이 MIT 들어가고 또 한 명의 한국 학생이 또 하버드에 들어가고. 드디어 와. 아니, 워낙에 뭐 한국 학생, 아시안 학생들이 뛰어나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한국 학생이 하버드에 또 들어갔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으네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의 특점은 이 학생이 저희 누나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랑 같이 SAT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이웨이를 해서 하버드하고 MIT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최종 그 선택은 어디로 갔어요, 누나는? 하버드로 가게 돼요. 그러면 공문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게 누나보다 좀 그렇고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누나가 꼭 게이웨이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게이웨이를 하면서 이제 또 하버드에 들어가게 돼서. 좋은 누나, 훌륭한 누나를 둔 덕에. 와, 그래서 그냥 남매가 나란히 하버드 이제 동문이 된 거예요. 동문이고 또 둘 다 풀 아이들을 받아서 갔거든요.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부모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을까요? 나라를 두 번 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버컬리 아카데미에서 두 명이 연달아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출중한 또 인재들을 배출해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자랑스럽고 학생들을 잘 지도한 이제 선생님들과 카우슬들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진짜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제일 보람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런 데는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희가 레슈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감을 주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던 어떤 포텐셜들을 막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학생을 잘 지도해 주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MIT도 하버드도 있지만 또 뭐 예엘도도 한 명 있고요. 존스 압겐스, NYU, 그리고 UT 아스틴 24명에 ANM 45명. 얼리로. 이렇게 등등해서 이제 탑 50로 얼리로 들어간 학생들이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아니, 얼리에서 이 정도 몇십 명을 배출해낸 거면 뭐 레귤러 때는 몇백 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기대치가 좀 높아지셨겠어요? 네. 항상 매년마다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잘 되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레귤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밑에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점들이 좀 몇 가지 SAT도 그렇고 몇 가지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년마다 특히 이제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시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 해 좀 더 특이하고 좀 특별한 거는 이제 SAT가 이제 페이퍼베이스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전에 그 고전 스타일이죠.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요즘 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시험을 본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번 같으면은 그냥 펜슬하고 칼큘레이터로만 갖고 가면 되는데 이번에 뭐 랩탑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프로그래머를 먼저 깔아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절차가 있고요. 준비성이 좀 없는 학생들은 그런 거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당일날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베이스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널 랩탑을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랩이 있다든지 하면 학교 컴퓨터를 써도 되는데 자기 거에 컴퓨터를 갖고 와서 보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를 갖고 가면은 뭐 치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좀 걱정들을 초반에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앱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하면은 다른 컴퓨터 안에 있는 다른 거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블럭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원, 프락터리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계속해서 보기도 보겠죠. 똑같이 페이퍼 하던 때처럼. 아, 그런데 이제는 그 디지털로 할 때 어떤 약점들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수 있도록 어떤 앱을 좀 깔아서 시작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야 이 디지털로 SAT를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또 달라졌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럼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하나하나가 이제 점수를 더 영향을 끼치는 거죠. 비중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짧아지니까. 아, 그럼 하나 틀려도 예전에 뭐 만약에 2점이 감점됐다면 혹시 뭐 5점이나 뭐 더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큰 체인지가 이제 Adaptive Test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부분이 달라져요.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감이 올락말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해프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다 봤는데. 같은 문제를 본다는 거죠? 네, 같은 문제로 보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생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어떤 학생들은 좀 더 쉬운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얼핏 그냥 생각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어? 그럼 조금 더 쉬운 문제로 가면 좀 더 좋아지는 건가?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쉬운 문제로 갔다는 뜻은 맨 처음에 거를 잘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1600점은 날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향해 가기에는 이미 전반부에서 결정이 나버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심화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1600점 만점을 가기 위해서는 앞에 것도 만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서 그것도 만점을 받아야 이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완전히 그전 SAT 시험과는 100% 달라진 점이네요.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점수를 모든 학생이 다 받잖아요.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치링이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Fairness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또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전반부 살짝 말아먹고 그러다가 정신 번쩍 나고 뒷부분에 잘해서 점수 또 확 끌어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반부를 못하다 보면 이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마다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가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학생에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 해 이제 테스팅을 하면서 좀 문제가 그리고 언론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과도기고 시험 단계에 있는 테스트이군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 빼고는 전부 다 디지털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좀 테스팅을 했는데 이건 다였어요. 네.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나 이제 미국 밖에서 이제 보는 학생들은 다 디지털로 보면서 약간 좀 피해를 받겠네요. 업앤다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커뮤니티 포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컴플레인 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런 게 또 있는데 그렇겠다. 네. 네. 아마 이번에도 더 그러지 않을까 봐. 이제 미국의 이제 본토에서 또 열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 또 어머님과 또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거 언페어하다 이렇게 또 하는 일이 또 한바탕 좀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이걸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성적이 좀 좋게 나오는 반전을 노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보는 그런 그런 것들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번에 페이퍼베이스 SAT를 준비를 했어도 얼마만큼의 그거는 쓰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푸느냐. 그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 이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가 쉬워진 건 한 개도 없으니 방심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부 다 뭐가 바뀐다 그러면 어? 쉬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죠. 네. 그걸 바라면서. 그런데 이제 쉬워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쉬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절대적으로 이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유리한 건 아니에요. 1600점 만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SAT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뭔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잘 볼 자신이 없다. 좀 이렇게 확신이 서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대체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 SAT가 어나운스되고 2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렌드나 작년에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스도 준비를 하고 테스팅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 스크린을 보고 하는 게 나한테는 정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테스트도 있거든요. 이제 ACT라고 해서 그 테스트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네. 페이퍼베이스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두 가지의 옵션이 있으니까 나는 오로지 컴퓨터 앞에서 이제 스크린을 보고 하기에는 정말 못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다른 테스트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칼리지 볼드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도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페이퍼베이스나 아니면 타임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카미데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의 답답함이나 좀 아쉬운 것들이 있으면 좀 어필하고 호소하는 게 좀 중요하고 ACT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걸로 또 저도 예전에 보니까 SAT로 좀 점수를 못 냈던 친구들이 ACT로 또 의외로 점수를 또 잘 맞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좀 성량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SAT를 이제 많이 준비를 하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은 갈아타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 한길만 판 것 같은데 갈아타기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ACT하고 SAT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SAT를 준비하든 ACT를 준비하든 그 과정에서 둘을 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버클리 아카데미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 알고 2년 전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또 버클리 아카데미에 연락하셔가지고 또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상담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얼리 이번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치열했을 것 같은데 2024년 미국 대학 입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얼리 지원 결과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또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매녀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은 학생들 지도하는 차원에서나 그거를 알맞게 이렇게 지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도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러면은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의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우 원장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2024 미국 대학 입시 전망 얼리 지원 결과 및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리 그 합격자 발표가 불가났던 게 한 뭐 2, 3주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이 분석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또 레귤러 지원한 학생들한테도 역량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 동안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그러면서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 아직도 이제 경쟁이나 이런 게 더 치열해지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죠. 일단 전공 선택이 요새 뭐 지금 난리긴 한데 AI 얘기를 안 하고는 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저처럼 문외한인데도 AI 하면 어, AI 뭐 이렇게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공 선택도 굉장히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 AI의 대세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여전히 강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강해졌다. 어떻게 보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사실 학생들이 지원은 하지만 좀 두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가 이제 너무나 치열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학생들이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저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컴퓨터 사이언스 엄브렐라 우선 엄브렐라 밑에는 있지만은 좀 들어가기 그래도 좀 쉬운 그러니까 전공법을 쓰기에는 약간 약하다. 그래서 CS와 좀 관련된 어떤 그런 필드에 있는 과를 공략한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아니면 이제 수학 그런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전공뿐만이 아니라 어, 엄마 난 진짜 죽었다 깨놔도 CS, 나 포기 못해! 이러는 친구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CS를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좀 탁월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하이스쿨 때 컴퓨터 클래스를 했을 때도 한두 명은 뭐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벌써 다 알고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학생들과 이제 비교적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레슈메이를 쌓아야 되고 그게 중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말 꿈에도 못 꾸던 대학을 정말 잘 만들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공 자체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너무너무 들어가기 힘든 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학교 선택이 있어서 그게 약간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그런 거는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학교에서는 이제 과나 이런 거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제 선정한 때는 이제 3학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더그랫에서 이제 그 1, 2학년을 잘 보면은 내가 그 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겠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너무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또 올해에는 좀 주의깊게 봐야 되나요? 이제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름보다 그 과나 그렇게 수정하면은 대학교 이름이 좀 랭킹이 낮더라도 과로, 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주립대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트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들을 조금 고려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이력이나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도 이제 스컬러쉽을 더 많이 주는 학교로 간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틀고 뭔가 현실적으로 가게 되는 어떤 동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지원자 수는 좀 어떻게 됐었나요? 이제 역대급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리만 지출한 학생들이 한 87만 명 정도가 돼요. 얼리만요? 얼리만 지원을 한 학생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입시 시즌까지 11월 1일까지 모든 원서가 제출된 게 이제 3.3밀리언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리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87만 명이었지만은 그 델라인에 지원을 하는 학생 수는, 애플리케이션 수는 이제 3.3밀리언이죠. 아,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학생 수도 증가했고 원서들도 엄청 많이 집어넣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전보다 지금이 이제 41% 정도의 향상이 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지만은 또 그 학생들마다 지원하는 대학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아나봐요, 원장님. 내가 여기 이 정도로만 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더 많이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약간 좀 그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세이프티로 생각하거나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던 학교들이 점점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쇼등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주립대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럼 여전히 그 인기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주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80%가 올랐고요. 80%인가요? 80%요.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도 40%가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 두 배가 더 오른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팬데믹 때 학교 안 가겠다. 갈 수도 없다. 뭐 그러면서 지원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뭐 원상복귀가 되고 그 이상으로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네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어려워진 거죠. 올해 진짜 학교 가는 친구들 너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지고 다시 지원자가 늘다 보니까 이제 공신력 있는 그 아까 SAT나 ACT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겠다. 옵셔널이 아닌 걸 이제 옵셔널이었던 걸 좀 폐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작년부터 벌써 MIT나 이런 학교들은 다시 이제 의무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해가 끝나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팬데믹 전에 팬데믹 후에부터 이제 하이스쿨을 시작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번 해 이제 많은 학교들이 어떻게 갈지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트렌드는 아마 더 이제 이런 시험이나 이런 걸 더 요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제 좀 더 변별력 있는 학생들을 골라내려면 이런 시험들을 부각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네. 요소 이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거기에서 큰 하나 그러니까 스탠드라이즈 테스팅을 뺀다는 거는 학교 측에서도 그리고 학생 측에서도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조금 달라졌나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들의 에티니스이나 이런 데이러가 더 많아졌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이렇게 에이시안 게일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그걸 많이 안 해도고 이제 없앨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만 해도 이제 딱 나라별이나 컬트럴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정보들이 많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커먼 앱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인도 학생이 60% 증가를 했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중국 학생들은 24%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18%. 아 그렇네요. 아니 워낙에 뭐 중국과 사실 인도는 인구 수도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에 인도 학생들의 지원 수가 굉장히 더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학생들 어떻게 보면 또 중국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은 원래부터 대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었던 거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또 다른 에트네스리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인도 학생들도 엄청 똑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시안 학생들한테는 약간 좀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더 치열해졌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한국 학생들이나 이제 다른 동양계 학생들은 처음부터 좀 기가 죽어갖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맞아요. 주눅 들 수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텍사스 대학이 커먼 앱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로 지원을 하는 학생 수가 거의 더불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전에는 이제 뉴욕 1위가 뉴욕이었고 그다음에 플로리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일리노이스였는데 그다음에 텍사스였거든요. 그래도 5위 안에 드는. 5위 안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3위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커먼 앱을 하면서 이제 여기 안에 텍사스 안에 있는 주립대와 사립대들이 인기가 더 많아지면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아르스데일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제 한 번에 커먼 앱 그냥 쓰면서 우리 텍사스에 있는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버리다 보니까 텍사스에도 진짜 고퀄의 대학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텍사스 안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점점 더 울상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텍사스 안에 학생들한테는 절대로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분발을 하고 그리고 계획과 좀 더 이제 치열함이 이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은 약간 나태하거나 안일하게 아이 텍사스에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갈 거야 라고 했던 마음들을 좀 고쳐먹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렇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 네. 그러니까 유티, 에이애네도 아무데도 안 되면 유티, 에이애네도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티하고 에이애네도 절대 세이프티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좀 열심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대학교들은 이제 다이버시리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텍사스 안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주에서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구나를 봤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되겠죠. 진짜 제가 예전에 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텍사스가 유독 텍사스 내에서의 학생들을 충족하고 이러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주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냥 다 대학까지 나오고 여기 출신들만으로도 뭐든지 다 그냥 되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판도가 좀 바뀌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안에서 유티 그래두엣이나 이제 A&M 그래두엣, 알럼나인 네트워크가 되게 끈끈하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티나 이런 데만 나와도 이제 그런 걸로 네트워크를 잘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은 잡도 얻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가 개런티가 되지 않죠. 더 이상 개런티가 되지 않는 포막한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망망대해. 정말 큰 바다에 그냥 이렇게 풀어져버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좀 앞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이유가 누구를 두렵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 알아야 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도 잘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더 많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유수한 또 우리 훌륭한 인재들을 탑티어 학교들에 막 보냈잖아요. 지금 얼리 소식도 그랬는데 이 합격률은 좀 어땠나요? 이번 얼리 합격률이 이제 얼리 합격률은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레귤러리 합격률보다 아니면 더블 아니면 트리플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이 학생을 뽑으면 우리 학교에 오겠다 하는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리 지원자 수에서 많이 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리 지원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 레귤러 12월달 1월달까지 그냥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레귤러 델라인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얼리 델라인이 이제 레귤러 델라인처럼 생각을 하셔야 그거에 알맞게 미리 미리 일찍일찍 준비를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리가 왜 더 합격률이 높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 학교는 꼭 가겠습니다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얼리에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국 프로그램을 보면 데이팅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일찍 대시하는 사람들이 성공률이 더 높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일찍 대시를 해야 그 학교에 내가 이 학교를 그만큼 생각하고 가고 싶어 한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레귤러보다 합격률이 한 두 배 내지 세 배까지 높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약간 좀 기사 중에 좀 신기했던 게 하버드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또 경쟁률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약간 좀 떨어졌더라고요. 다른 탑기 학교들은 다 올라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 학교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아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건 그래요.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내가 여기에 뽑히더라도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교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약간 그렇지만 이제 하버드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에서도 더 지원을 하게끔 이제 더 선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렇겠죠. 뭐 넘사벽인 학교지만 그 한두 명도 들어가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다. 오늘 그 남매가 그 진짜 뚫기 어려운 하버드를 뚫어서 간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뭐 나머지 또 다른 동양들은 어떤 저희가 이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귤러 말고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얼리를 레귤러로 생각을 하시면 일찍일찍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서 준비 같은 거는 이제 5월달 그러니까 지금 11학년 2학기 마무리 될 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과 매치를 하고 학생들이 해야 할 거 학교가 끝나기 전에 준비할 거 여름에 해야 될 걸 이걸 미리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 어린 학생들 10학년 9학년 8학년 6학년까지 이런 학생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표에 따라서 그런 걸 위해서 스탭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또 프로그램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www.berkeleytoacademy.com으로 들어오시거나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에 또 원장님들 계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달라스 이 텍사스가 점점 더 핫해지고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 인제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